그리고 오늘 첫 출전입니다. 유명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수, 서울 5성 끝 호텔 디저트를 만드는 셰프님이자 요리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까지 하고 계십니다. 저희 팀은 훌륭한 요리에 붙여준다는 스타, 대한민국 최초 한식 부분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유연수 셰프입니다. 두 셰프의 음식을 맛보게 된 행운의 주인공. 해흥 미인대회 대상을 수상했어요. 이미영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작년에 제가 그 대장에 있는 거 인근한 3개가 발견돼서. 결과를 봤더니 좋지 않아요. 흔하게 감기, 독감, 염증 질환, 심지어는 암까지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. 짜잔! 오, 뿌리! 짜잔! 오!